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에 밀린 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의 시효를 소멸시켜 세금 안 내게 도와준다는 건데요. 현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 할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서 세금 면책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 압류 해지, 세금 탕감 등의 문구들이 나옵니다. 체납 세금을 면책 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들입니다. 설명을 요약하면 5에서 10년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면 체납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체납 세금이 면책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즉 체납자를 유인하는 일종의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큰데 국세청도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탈법 컨설팅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추기는 컨설팅은 한 자도 체납 면탈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이를 고발 처리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나만 제대로 내놓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사가 체납 세금 면책 관련 컨설팅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적발 시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